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홍어 해무채 그렇게 길게 썰어 썼다 홍어가 한 마리야? 똑같은 길이로 썰어 이제 잘 자른 야채를 절여 넣어야 되나? 잘 자른 야채를 절여 소금을 더 많이 넣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절여나? 다 자르지 해야 돼 거기에다 뭘 넣어야 돼 매실청 홍어에는 새콤달콤해야 되거든 야채가 소금이 들어가서 자글자글해질 때까지 절여야 돼 이거 하나이 한 2시간 이상은 절여야 되네 그럼 한 2시간 이상은 절여야 되네 그럼 한 2시간 이상은 절여야 되네 어 아 이거 홍어 큰 거 샀구나 이것도 길게 야채처럼 이렇게 썰어 음 어쩐 이게 초장에 먹고 싶은데 이걸 혼자는 안 먹고 싶더라고 또 음 초장에 찍어 먹어도 돼 그럼 이건 삭힌 게 아니잖아 그래도 홍어는 썩어도 탈이 안 난 거야 원래 안 먹고 싶어 음 와 이 홍어 맛있는 홍어야 다 묻히면 먹으면 돼 고급 홍어야 우리나라 꺼 우리나라 꺼 비싸잖아 칠레산 사주니까 우리나라 꺼 수출을 못해서 많은데 왜 꼭 칠레산을 찾았어 아 비싼 줄 알고 응 비싼 줄 알고 이렇게 텅텅하고 이런 거로 비싸 비싸긴 비싸 근데 흑산도 홍어는 100만 원이야 흐흐흐흐 응 너무 넓적한 거 아니야? 홍어 해야 하는데?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걸 이렇게 갈려면 찢어보기만 나는 먹으면 이따 한 사라 죽을라 그랬어 흑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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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손질 못한 사람은 다 거기서 썰어갔어 응 흑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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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어 쓰려고 칼을 어찌니 내 갈아 놔 흑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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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어절기 흑삭 홍어 식초하고 매실하고 오면 더 짤갓짝 travail 음 절일 때 처음에 식초를 많이 넣어야지 이게 냄새가 안나고 짤갓 짤까지Those 이게 한컵 반 Ч,"lloween 은 Hand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매실을 넣어 형어에는 달아야 되거든 설탕보다 매실으로 달게 하기는 이래도 이 국물은 나중에 이게 짤긋짜글 오그라지면서 이 따라버려야 돼 절였을 때 국물은 다 따라버린다고 나중에 절인 다음에 막걸리를 한 병 구워 놓다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로 하면 그렇게 좋더라고 이것도 한 두 시간은 놔둬야 되겠네 식초 이걸로 하나 아 이제 묻혀? 작은 컵이네 원래 이거 식초에 매실 해 놨었잖아 그리고 국물 따라 불고 이제 식초를 채야지 이제 다시 간을 해야지 이제 다시 간을 해야지 색깔이 좀 변했네 이제 그런 걸 섞어 놓으니까 이제 좀 숙성이 됐나봐 더 채워야 되겠다 식초를 이건 원료가 아니라 원료는 못 써 여기 이거 두 개 매실 매실 매실청 설탕을 치는데 매실만 치게 당뇨 환자들은 안좋잖아 당뇨 환자들은 안좋잖아 매실 두 개 여기다 이게 소금을 약간 쳐줘야 돼 소금이야? 볶은 소금 고춧가루를 쳐줘야 돼 theoretical 그리고 여기 고추장도 들어가고 한숟가락 쭈가루가 이제 세 개는 들어가 야채 절였던거 여기다 구워 홍어에는 생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마늘 마늘도 많이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양파 썬거 여기에 넣어야지 이거 청양고추 아 그거 홍고추 섞어 이게 고춧가루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해 해가 그러니까 한스푼만 넣은거야 고추장은 고춧가루로 색깔을 내야 돼 무쳐가면서 고춧가루 좀 더 넣어 아따 맛있겠다 이걸 더 넣어야 돼 식초로 새콤달콤해야 맛있거든 간만 맞추면 돼 고춧가루 파란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다 넣었어요 이제 미나리 넣어야 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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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넣어야지 이제 다 들어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홍어가 많아 홍어가 전부 홍어네 가루 이제 간 한 분 보고 이제 골골 무치기만 하면 되겠다 아 간이 딱 맞지? 응 소금 조금 더 뿌때 좀 싱겁구나 응 하도 양이 많으니까 고춧가루 닭 닭 죽으면은 별로 막히 안 보여 이제 떼어놓아야지 이거는 많이 넣어야 돼 이제 다 들어갔나? 응 또 먹어 볼래? 새콤해야 되는데 좀 덜 새어 초를 더 쳐야 돼 응 식초가 더 들어갔나? 응 응? 응? 태풍 다풍이야 그쵸? 이거 며칠도 좀 더 넣어야 돼 소금도 좀 더 들어가야 돼 응 응 이제 다 됐어 응 맛있겠네 응 이거이 애매해 이거 반복이가 힘들어 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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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